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선관위 창고 사진을 촬영을 한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 내용을 그게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거든요. 그 내용은 이원복 전 의원이 제공해서 인천 남동구 선관위 창고 사례를 소개를 여러분 드렸을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3월 4일과 3월 5일 날 양일간의 사전투표가 있었고 여러분들 선관위 창고 영상에 이렇게 보면 선관위 입회하에서 우편집중급으로 도착한 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놀랬습니다. 저게 혹시 위조투표지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관외사전투표가 선관위에 제공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월 4일 날 우편투표함을 만들었고 3월 8일까지 우편집중국이 배달해 준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투표함에 집어넣은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일상적인 활동인데 봉인지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허술이 다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시하게 여러분들 관찰해 보게 되면 세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 투표함에 표가 투입됩니다. 우편투표가. 3월 5일 날은 약간 분량이 좀 적었고 3월 7일과 3월 8일에 대량으로 여러분들 투표지가 전해지거든요. 대량으로 전해지는데 이 3월 7일과 3월 8일 날 대량으로 전해지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이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워낙 우편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D 플러스 1 대부분 우편물들은 접수가 되고 나면 D 플러스 1 익일 익일 다음 날 대부분 다 배달이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장영우 대표께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이렇게 모든 전수조사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제공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특별한 것이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지의 일부는 익일 배송 거의 여러분들 접수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다 배달이 됐는데 44에서 한 55%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은 시간이 24시간 정도 넘었을 정도로 우편집중국에 너무 오래 있더라 그 부분을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1일차 우편투표지 봉투수의 45%가 평균 44.2시간 이틀에 걸쳐 배달되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2일차 우편투표 봉투는 97%가 우리 우편체계의 원칙인 다음 날 배달되는 것을 완료가 됐다 이런 내용을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편집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건수가 44에서 55%고 특히 우편집중국에서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상 t플러스 1일에 다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 2일차는 97%가 다 하루 만에 다 배달이 됐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런데 1일차 가운데 거의 절반인 44에서 55% 정도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야기죠 우편집중국에 왜 그렇게 오래 있냐 그 이야기를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그런 결과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배송경로 2부입니다 2부는 보시게 되면 이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지입니다 우편투표지인데 이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지는 처음에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도착합니다 4월 11일 0시 24분부터 8시 27분 사이에 총 도착한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통 도착한 우편투표용 봉투는 11678통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2,568통은 적시 여러분들 이렇게 배달이 됐습니다 어디로? 성북우체국으로 배달돼서 성북우체국에서 바로 성북구 선관위로 배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1678통 가운데 9,110통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23시간 정도 밤을 지시해오게 됩니다 그걸 이분이 이제 장영우 대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이 보시게 되죠 서울 성북구의 도착시간이 4월 11일 0시 24분에 750통이 여러분들 750통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도착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 배달이 되는데 349통은 너무 늦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4월 11일 7시 34분에 여러분들 발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월 11일 날 0시 25분에 2,200통이 도착했는데 871통, 1174통은 다 24시간에는 다 배달이 완료됐는데 155통이 4월 11일 7시 34분에 발송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총 9,110통이 너무 늦게 9,110통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겁니다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우편체계는 원칙적으로 D플러스 1일 여러분들 전달체제입니다 다음 날 배송체계인데 2,568통은 문제가 없는데 9,110통이 여러분들 배달이 너무 늦은 겁니다 의정부 우편집중국 왜 그렇게 오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제 장영후 대표께서 이 작업을 보내주신 부분은 이 9,110통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24시간 이유 없이 머무른 9,110통이 너무 이상하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을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게 되면 서울 성북구 갑에는 당일 득표율이 55.6%인데 더불어민주당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68%를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얼추 여러분들 몇 프로 정도 차이니까 12에서 13% 차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우편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 성북권에서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54.7%인데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67.1%입니다 그러면 사전 빼기 사전 관외 사전 빼기 당일이 얼추 13%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통계학 법칙에 따르게 되면 0의 3%를 훨씬 더 벗어난 거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전투표 조작은 앞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득표 조작은 투추액입니다 하나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조작 다른 하나는 아날로그 조작입니다 디지털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한쪽은 빼앗고 한쪽은 올리는 득표수 조작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조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9110통 가운데 장영우 대표는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9110통 가운데 일부가 7859통입니다 9110통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24시간 가까이 오랫동안 머물게 된 것은 장영우 대표가 의심한다 장영우 대표 말 나는 9110통 가운데 7859통이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걸 보시게 되면 성북국합의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간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어디선가 덕표수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편투표를 덕표수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성북구 우체국을 거쳐 가지고 성북구 성관일을 갈 때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성북구 우체국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24시간 여러분들 머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사안 그럼 이렇게 표를 뭐죠 관외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려면 약 7859통 정도가 쑤셨어야 되는데 장영우 대표 이야기는 9110통 가운데 7859통에 뭔가 표를 갈아치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은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보내주겠다 오늘까지 알려진 것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사례가 성북구 사례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성관위 1인차 우편투표 보통 배송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거를 여러분들 좀 복잡하니까 두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로원 우체국 동두추 우체국 남양주 우체국 구리 우체국에서 4월 11일 날 0024분에 419통 213통 162통 46통이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대한민국 우편 체계의 원칙인 다음날 배송이 아니고 419 서울 노원 우체국에 도착한 419통의 우편투표 봉투 가운데 92통은 92통은 24시간 가까이 머무는 겁니다 동두천 우체국에서 도착한 동두천 우체국에 도착한 123통은 바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123통 가운데 49통이 24시간 가까이 여러분들 우체국에 머무는 겁니다 구리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남양주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노란색 된 부분들은 모두 다 24시간 가까이 체류하는 우편투표 봉투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죠 그런데 다른 우체국 위에 우체국 제외와 다른 우체국들은 모두 다 모두 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월 12일 상기 우체국 제외한 다른 모든 우체국은 4월 11일 날 0시 52분부터 8시 27분까지 도착한 8450표는 4월 12일 날 7시 34분 그러니까 이것도 한 24시간 정도 되겠네요 7시 34분 8454통이 모두 다 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체되고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지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수가 3484개인데 관내 사전투표를 마치게 되면 직속으로 뭡니까 지역 선관위에 도착하는 겁니다 250개 그런데 사전투표에 들어간 관외 사전 우편투표는 우체국 우편집중국 교환세탈을 거쳐가지고 선관위에 전달되는데 지금 장영우 대표의 주장은 우편집중국에서 1일차에 44에서 한 55%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 우편집중국 몇 개 우편집중국에 지나치게 오래 24시간 넘어서까지 여러분들 머무는 것이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 선거관리변에 이제 산하에 4박 5일을 사전투표하고 다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cctv를 촬영한다고 하지만 이게 다 유권자들의 눈을 벗어나는 지역에 4박 5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외 사전투표는 그래도 여러분들 투표지수가 몇 장이다는 것이 나오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몇 장인지도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를 수셔 넣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장영우 대표께서 제공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수가 3480개인데 관내 사전투표함은 세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지역선관위로 바로 전달되는데 사전투표자수로 전혀 카운팅 개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사전투표자수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선관위로 가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외에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투표율 조작이 될 테니까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분명히 세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 관내 사전투표에 세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장이 됐는지 200장이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사진들은 이 선관위 여러분들 창고에 나왔던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관위 측의 주장을 여러분들 반영하듯이 여기 보시면 정당추천위원과 선관위 지역이 함께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관내 사전 우편투표가 통과되는 과정이고 그다음 밑에는 관내 사전투표가 통과되는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런 9110톤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봉투가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장영호 대표께서 조사해 가지고 보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도착하게 되면 제가 소화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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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